자 우리 3월 모의고사 보내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아무래도 첫 시험이잖아 첫 시험이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모르겠어 아직 선생님이 지금 문제집 올라오자마자 막 정신없이 해설 강의를 다 찍고 잠깐 한번 훑어보고서 지금 선생님이 총평을 남기는 거라 아마도 너희들의 의견들이나 우리 조기들의 의견들이 다 반영되지 않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보자마자 느낀 느낌대로만 뭐 가볍게 한번 총평을 해보려고 해 자 첫 번째 자 우선 특이한 점은 우선 난이도부터 난이도가 글쎄 모르겠어 선생님은 항상 난이도를 뭐 아주 잘 맞추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느끼는 난이도와 우리 현역들이 느끼는 난이도 그리고 우리 재수생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뭐 완전 맞추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아마도 우리 아마도 우리 고3 현역들은 뭐 만만치는 않았던 시험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공통은 좀 쉬운 편이었지 공통의 난이도는 낮았던 반면에 선택의 문제였지 선택의 난이도가 꽤나 높았어 꽤나 그래서 미적뿐만 아니라 미적도 어려웠고 확통도 어려웠고 기아도 조금 어려웠던 편 뭐 그나마 기아가 조금 셋 중에서는 조금 쉬웠지만 그래도 그래도 셋 다 만만치 않았던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선택은 아무래도 공통과목보다 우리 아직 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난이도가 엄청 쉽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 하지만 문제가 이거지 재수생들 N수생들 쉽다 아니었을까 그치? 쉽다 아마도 쉽게 느꼈을 것 같다 물론 물론 여기 우리 그 재수생들도 N수생들도 물론 선택이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공통이나 선택들이 대부분이 뭔가 되게 익숙한 그치 뭔가 익숙한 기출 느낌이 물씬 나는 특히나 작년 수능과 너무 이사했지 작년 수능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3월을 좀 냈던 것 같아 그래서 기출 문제를 아무래도 우리 N수생들은 좀 더 현역보다는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풀었던 친구들은 근데 뭔가 익숙하네 뭔가 익숙하네 라고 해서 쭉쭉 풀었을 것 같고 그리고 공통의 난이도가 뭔가 엄청 높지 않다 보니까 앞에서 좀 수월하게 넘어갔을 것 같아 수월하게 물론 하나하나 다져보면 어 뭐 우리 3점 무시할게 3점은 그냥 쭉 발로 푸는 문제 그치 3점은 우리 9번 문제 10번 문제 무난하게 넘어갔어야지 물론 10번도 조금 계산시수하는 사람은 분명히 생기겠지만 어 틀리면 안 돼 특히나 움직인거리잖아 그냥 이동 위치랑 달라 그치 움직인거리 이걸 좀 헷갈려서 또 하필이면 매력적인 오답이 있는 거지 그래서 틀린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래도 10번 맞았어요 이거 뭐 11번 무난했고 그치 12번 너무 무난했고 그런데 뭐 좀 계산들이 조금 있었던 문제들이야 그치 그리고 13번 도형 문제였지만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할만한 문제였어 그리고 충분히 기출문제 도형 문제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뭐 그냥 뭐 하다보니까 나오는 문제였어야 돼 그치 13번 어렵지 않았고 어 14번이 문제였지 그나마 우리가 좀 특이했던 문제가 14번 얘가 그나마 좀 어려웠던 문제 많이 틀렸을 것 같아 그렇게다가 어 또 문제가 여기서 개수문제인데 3,4,5,6,7이야 또 이것도 매력적인 오답이 있는 그냥 하나만 까딱 잘못해서 뭐 4개 3개 푼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14번이 가장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였고 물론 뭐 껴줄게 14번 더 도형 문제니까 우리 전형적으로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맞아있다는 문제 개권식은 또 15번이 문제지 설마 이거 틀렸으면 안 되지 이거는 진짜 그냥 넣으면 되잖아 그냥 넣으면 나오는 수혈 중에서도 가장 쉬웠던 정말식 문제였고 틀렸으면 안 돼 정말 이거는 그치 그래서 이게 문제였어 15번이 너무 쉬웠다 이게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이 너무 쉬웠다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 그런 문제였어 자 19번이 또 계산 문제였는데 설마 또 설마 설마 또 19번 계산 문제들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법역했으면 안 돼 그냥 쉽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20번 또 설마 설마 이것도 틀리지 않았겠지 그치 그래도 20번도 맞춰서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21번 우리 또 전형적인 또 그냥 지수로 감수 문제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 그치 어 22번도 계산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았다 이게 문제였어 그러니까 여기 나는 우리가 그냥 보통 중킬러킬러라고 불렀던 21번과 22번과 15번이 얘네들이 쉬웠어 그치 그냥 평소에 그냥 수능 문제 예전의 기출 문제보다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공통과목 난이도가 많이 쉬웠다라고 느꼈을 만한 문제 얘가 어려웠다라고 느꼈으면 공통은 정말 다시 해야 돼 어 쉬웠던 문제야 확실히 그치 선택의 문제였던 거지 선택 확통도 문제가 진짜 하나 까딱 잘못하면 그냥 틀릴만한 문제들로 쫙 깔려있었지 그치 28번도 뭔가 하나 잘못 세면 틀리고 어 29번 30번 모두 마찬가지였어 그치 그래서 29번 조금 쉬웠지만 그래도 나머지 문제가 하나만 잘못 분류해서 빠뜨려도 틀릴 문제 였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특히나 미적분도 미적분도 28번 계산이 조금 들어갔고 29번이 또 계산이 조금 많이 귀찮았던 문제 그치? 계산이 좀 귀찮았고 30번도 계산이었지 계산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미적이 그나마 셋 중에서는 가장 좀 계산 때문에 많이 어렸을 것 같아 미적이 좀 가장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 뭐 기아 28번이야 뭐 그냥 뭐 좀 무난하게 풀렸어야 되지만 29번 좀 당황했을 것 같고 그리고 30번 약간 당황했을 것 같고 또 계산이 좀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먼저 여기 나와있는 이 공통에서 킬러야 공통에서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선택 문제에서 선택에서 킬러 문항들의 난이도가 뭐 약간 소폭이야 그냥 우리 수능에 비해서 약간 높아진 약간 높아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킬러가 문제가 엄청 어렵지는 않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얘였지 계산이 많아졌다 계산이 많았던 시험이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되게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 문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야 자 우리 그 현재 최근에 자꾸 바뀌고 있는 수능의 트렌드에서는 아무래도 뭔가 엄청나게 발상적이거나 엄청나게 뭔가 스킬 풀하거나 이런 문제를 안 내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변별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얘지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계산이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라고 욕할 게 전혀 아니야 당연히 이 정도 계산이 빠르게 돼야 돼 그러니까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 계산을 잘하는 방법 없어 많이 한다야 그치? 이거 무시하지 말고 내가 틀렸으면 어 내가 계산 실수했네 실수가 아니야 계산 실수는 실수가 아니야 그치? 이거를 자꾸 많이 해볼 것 계산을 좀 많이 해서 올해도 아마도 아마 우리 수능이 지금 어떻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계산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계산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냥 전체적인 좀 우리 문제들 평가는 뭐 이 정도 뭐 결국 문제 되는 거 뭐 이런 거 밖에 없네 뭐 19번 아니면 우리 선택 문제 이런 것들이 약간 몇 문제 한 한 3, 4 문제가 조금 이제 틀릴 수 있을 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 그치?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이제 3월을 봤으니까 3월 이후에 이게 문제야 3월 이후에 어 지금 이게 그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너희들이 느꼈으면 좋겠는 게 이거야 결국 내가 모의고사 점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점수가 아니잖아 그치? 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3월 모의를 보든 4월을 보든 6평을 보든 이제 계속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가장 해야 될 것 자기의 객관하지 자기 반성이 중요해 그치? 그니까 내가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잘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를 정확히 체크하는 게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그치? 그니까 이런 거야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 볼 때는 틀렸어 못 풀었어 근데 시험 끝나자마자 다시 풀어보니까 맞았어 그건 맞은 게 아닌 거지 그건 아쉬울 게 아니야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돼 그니까 내가 시험장 안에서 풀 수 있는 게 너희의 실력이야 그게 맞는 거고 그니까 자꾸 내가 틀려면 실수했다 이게 아니야 그리고 틀 뭐 조금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아 풀리네 아 시간이 조금 부족했네 시간이 문제였네 이게 아니야 이게 모두 다 너희의 실력이라고 그니까 제발 선생님이 매번 항상 항상 커리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얘기하는 게 시간 내에 푸는 게 실력이라고 그니까 우리는 자기의 거라는 정말 시험장에서 푸는 것들이 너희가 실력인 걸 인식을 하시고 그게 평소랑 계속 같아졌으면 좋겠어 그니까 우리 평소에도 시험 풀듯이 모의고사 풀듯이 지금 3월 봤잖아 3월 본 것처럼 뭔가 이런 모의고사 풀듯이 평소에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말은 항상 우리가 뭔가 예습을 하든 복습을 하든 문제집을 풀든 항상 시간 제공 그 시간 안에 풀리는 것들만 동그라미 제대로 체크하자고 정말 내가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애매했던 문제인지 시간에 올리게 된 문제인지 정말 제대로 체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게 1번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결국에는 기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많은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지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기출이 가장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가장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막 그냥 진도를 뺀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지마 그치? 그냥 나한테 맞는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 항상 질문해 보면 정말 많은 질문이 그런 거야 선생님 지금까지 빌드업 못 끝냈습니다 저 망한 건가요? 이게 망한 게 아니야 그치? 선생님 드리블 아직도 못 들어갔습니다 망한 거 드리블 언제까지 끝나야 되는 그게 없다니까 전혀 없어 그냥 정말 수능 때까지 빌드업 드리블만 봐도 돼 그니까 개념과 기출 문제를 수능까지 봐도 돼 이거 끝나고 나서 뭐 NJ가 있지 모의고사가 있지 필수가 아니야 그치? 물론 선생님도 여기 N수행들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빨리 진도를 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지금 NJ를 먼저 냈고 NJ를 좀 먼저 커리큘럼을 다 찍고 있지만 이게 필수가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얘가 다 어느 정도 된 채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아 그치? 분명히 뭔가 작년 수능까지 다 풀었어 기출 문제를 다 풀었어 다 풀었는데 이번 3월 보면서 작년 수능 문제가 안 떨렀다?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야 아직 뭔가 이것들이 완벽하게 너희한테 채워가 안 된 거야 한 번씩은 풀었겠지 두 번 세 번 풀었겠지 근데 너희가 푼 것들이 너희 실력으로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너희 것들로 제대로 채워가 되고 실력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려면 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많은 오답들 그치? 이 오답들이 반복이 돼야 이것들이 반복돼야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면 되게 애매하지만 너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신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그냥 문제 1번 문제집 풀고 풀어젖히고 그 다음 1번 끝나면 2번 풀고 끝나면 3번 풀고 풀어젖히는 공부를 하면 큰일 나 기출 문제와 개념서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가장 중요했던 문제니까 이 문제들은 정확하게 분석되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약간 변형 문제가 나오는 것들도 완벽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냥 풀어젖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결국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런 의치를 담고 있고 이런 개념을 뭔가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내가 뭘 해야겠다까지 전부 다 뭔가 채화가 되는 것까지 그걸 하면서 병행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이거를 하면서 병행할 것 근데 헷갈린 사람 있을 거야 분명히 선생님 저는 기출 문제를 많이 돌렸습니다 뭐 3번, 4번 돌렸습니다 오답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나오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하는 거야 엔젤을 풀면서 또 틀려보고 시간 잡고 푸는 거야 시간 잡고 풀어서 시간 내 안 풀렸으면 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걸로 기출이 돌아가고 오답 돌아가고 같이 병행 이제 같이 병행한 시기야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안 돼 있잖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데가 아니라 지금 안 해도 돼 제발 좀 얘부터 얘부터 확실하게 마무리하자 그냥 필드업, 기출어시스트, 드리블까지 이 세 개만 계속 반복하면서 차근차근 밟아서 우리 목표는 우선 6월까지야 하지만 6월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결국 목표는 수능까지야 크게 보자 그냥 당장에 그냥 점수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크게 보고 수능 때까지 내가 얘네들까지 완벽하게 돌리면서 어떤 것들을 병행하겠다라고 딱 계획을 잡고 그 큰 틀에서만 벗어나자면 돼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수능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험생활도 마찬가지고 수능은 수능만 잘 보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눈앞에 있는 걸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누가 뭐래든 내가 가장 중요한 공부 내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방향만 잘 설정하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 누가 뭐라든 뭐가 중요해 그렇지 않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항상 항상 그런 생각이야 아니 누가 뭐래든 누가 뭐 욕을 하든 뭐하든 아니면 누가 뭔가 악플을 달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이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든 그냥 내 인생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냥 너희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점수가 오를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갖고 있으면 그냥 쭉 하면 돼 꾸준히 하면 누군가는 알아주고 누군가는 도움이 될 거고 이런 생각을 갖고 와서 일을 한단 말이야 똑같아 너희도 그냥 수험생활에서 뭔가 옆에 친구가 다 끝났대 어 뭐 이거 풀고 있대 얘하고 있대 얘하고 있대 이걸로 휘두르지 마 휘두르지 말 거 그냥 얘가 제대로 되면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가 제대로 파악이 되면 그냥 그것들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면 돼 보완할 시간 충분히 많아 지금 뭐 등급이 안 나왔다 중요하지 않아 재발부탁이다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 얘기했잖아 선생님은 정말 지금 3월달 선생님 수능 때 고3 때 고3 때 어 수능 세대야 수능 세대인데 고3 때 점수 3월달 잘 나오지 않았어 6월 잘 나오지 않았다니까 대신에 꾸준히 올라갔어 꾸준히 올라가서 1년 동안에 100점을 올렸어 수능 점수로 전체 점수로 100점 올렸어 그러니까 충분히 누가 뭐라든 내가 부족한 것들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공부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올려 조급해하지 마 알겠지 조급하지 마시고 얘 좀 제대로 하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게 선생님이 하나하나 모든 케이스를 다 분리해서 다 나열해 줄 수가 없어 너무 많잖아 다 개개인별로 다 달라 그냥 수험생들 전부 다가 다 달라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연습해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한지 시험을 보고 나서 하나하나 문제 읽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해설강에 꼭 들어보시고 들어봤을 때 아 내가 얘가 안 보였구나 아 내가 선생님이랑 똑같이 풀었지만 계산이 이거여서 좀 오래 걸렸구나 선생님 계산이 좀 빨라졌네 이 계산을 좀 내가 흡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맞았지만 선생님이랑 해석이 틀려 뭔가 달라 흡수해야지 다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해서 다 맞았다고 표시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맞았지만 내가 꼭 다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꼭 체크를 해서 이것들의 오답들이 반복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런 식으로 틀렸던 문제들이 다시 개념과 기초에서 풀었던 것들이야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왜 시험장에서 안 보였겠어 다 안 돼 있으니까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 이거 기초에서 했던 건데 이때는 풀었는데 이때는 안 보였구나 다시 체크 이것들이 꼭 다시 봐야 될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고 나면 나중에 이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복습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푸는 것뿐이 되는 거야 그러면 1년 동안 공부가 수능까지 너희가 계획들이 탄탄하게 짜여질 거라고 이렇게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어쨌든 우리 3월달 보았으니까 첫 몰고사니까 푹 쉬시고 뭐 또 바로 가서 또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고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고 해석하게 들어보시고 쉬어 쉬고 다시 리플레시하고 시작하자 알겠지? 알겠지?